자 이제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뺄 거 빼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50대 유튜버 칼부림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어떤 카톡이 카톡의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 앞에 지금 칼부림 났어 대박 어느 동인데 부산 법원 앞이야 아직 기사 안 뜰걸 너무 실시간이라 자 여기 이 부분 조금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옵니다 혈흔이 좀 보이죠 경찰들 그리고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월 9일 아침 9시 52분경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영상을 보고 지금은 잘렸는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백주대낮 부산법원 앞에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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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볼게요 자 가해자는 부람산적이 라는 닉네임을 쓰는 채널명을 운영하는 유튜버고요 구독자는 9천명이 좀 넘습니다 동영상은 1200개 정도 되고요 자 그는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는데 경주까지 갔는데 경주까지 가게 된 데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긴 수감생활이 자신의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긴 수감생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코를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 건달 출신입니다 건달 출신이고 50대고요 건달을 하다가 정가 기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이 불암산적 자 어 자 불암산적이라는 사람은요 정가 수십 범 그리고 이제 초졸학력 10대 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했었던 정말 말 그대로 어 정말 뼈대 있는 그 범죄자입니다 네 나이 마흔에 미아리 건달 사무실 가서 뭐 건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50 넘어서 유튜브를 데뷔합니다 예 건달 컨셉으로 또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어 한 달에 유튜브로 뭐 꽤나 수익도 짭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똘장군TV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일단은 똘장군TV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짬뜨로 불암산적2라는 닉네임을 이 채널명을 운영하는 이 불암산적2고요 가해자죠 네 피해자는 이제 조똘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조똘TV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 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둘 다 50대 남성입니다 어 이제 조똘TV가 방송을 켜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어 이제 재판을 이제 둘의 법정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 개요에 대해서 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 앞에 이 앞에 횡단보도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에 흠흠흠흠 여기 여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둘 다 같은 건달 컨셉입니다 조똘TV도 건달 생활을 하고 그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두 번째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예 약간 위대한 같은 이런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같은 그 건달 컨셉으로 방송을 했었고 음 반달이라 그러겠죠 이제 이제 뭐 은퇴를 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어 2년간 불암산적이 똘장군을 각종 능욕 어 개조롱 이 비아를 참다 참다 한꺼번에 싹 고소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똘장군 TV가 불암산적을 2년 동안 어 욕하고 괴롭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 전여친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됐는데 어 이 와중에 헤어진 전여친 분리가 중요하더냐 예 분리의 사생활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분리의 일상 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여성은 불암산적 2의 전애인이었습니다 둘은 연인관계였고요 자 그 연인관계였는데 이 조똘 TV가 원래 좀 남을 씹어대면서 어그로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방송 내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어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빵은 이제 조똘 TV가 날린 거죠 조똘 TV가 뭐 불안삼적 2의 전여친인 불리의 어 일상 TV 여기를 이 채널에 욕을 하고 이 여성분을 엄청 욕합니다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 괴롭히는 과정 어 여자나 때문에 인생 조졌네 헤어졌다는 고통을 소송 중인 조똘리에게 화풀이하는 인간 아무리 그래도 칼빵은 할 짓이 아니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헤어져서 분노는 당사자끼리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정말 칼빵은 어 졸똘리가 희생양이 되었다 아이고 불쌍해 어 둘이 이제 그 디스전 그리고 이 디스 와중에 조똘티비는 조똘티비는 불암산적에게 어 폭행을 당합니다 예 폭행을 당해서 이 이 불암산적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불암산적은 조똘티비를 이제 명예훼손 모욕죄 요런 제목으로 어 방송 내용으로 그동안 모아온 자료로 둘이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예 한번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조똘티비는 생방송을 키고 그러고 어 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서 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제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팬들이랑 소통을 좀 나누고 있었고요 어 그때 이제 시청자는 뭐 180명 200명 정도 되는 시청자 수를 데리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요 먹방을 하고요 나와서 뭐 담배를 피우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법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하얀색 K3가 갑자기 차가 들어와요 예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짤로밖에 못 보여드려요 예 이미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 K3를 이제 하얀색 K3를 타고 와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확 어떤 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조돌TV가 방송하고 있던 실시간 화면에 잡힙니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불안산적 2는 차에서 내려서 칼을 준비한 칼을 빨간색 점퍼 빨간색 이 천 을 이제 손에다 덮고 가리고 조돌TV를 향해 돌진합니다 네 흉기를 들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돌TV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좀 뭔가 불안하네 그리고 전에도 이 켰던 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설마 방송하고 있는데 와서 어떻게 하겠어 때리겠어 전에 이렇게 한번 맞닥뜨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위치 동선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 것이 된 거죠 보여준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생방송을 킨 게 오히려 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범인은 차 안에서 모바일로 조돌TV의 스트리밍을 보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아 오늘 뭔가 불안하네 아 오늘 좀 긴장되네 아 긴장됐네 라고 한마디 하고 갑자기 뒤에서 습격을 당합니다 불안상적에 의한 습격을 받고 정말 칼에 찔리는 소리 그리고 핸드폰을 떨구고 핸드폰은 땅을 비추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그런 굉장히 좀 잔혹한 내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범행 동기는 여자 때문이었고요 네 자 이 당시에 사무실에 있던 다른 일반인 시민분이 뭔가 억 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창밖을 봤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 있었다 실제로 도로에는 피 범벅이었고요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까지는 한 7분 9분가량의 7분 정도 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생생한 시민분들의 놀라는 소리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들의 목소리 같은 게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찰이 핸드폰을 수거해서 증거를 수거하고 이제 핸드폰을 들고 드는 과정에서 카메라 후면 카메라에 이 바닥이 비춰졌는데 이 혈흔이 인도에 혈흔이 굉장히 낭자했습니다 굉장히 좀 잔혹하고 충격적인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 펼쳐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밖을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피가 분수처럼 솟아있었다 솟아나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 했었던 거죠 조돌 TV도 네 조돌 TV도 결국은 칼을 차고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 바로 이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방송 영상이 잘리기 전까지 댓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인트들을 많이 타임라인 댓글로 봤는데 오늘 뭔가 불안하다 내가 진짜 부산까지 목숨 걸고 왔다 하면서 뭔가 그런 본인이 오늘 죽을 거에 대한 뭔가 암시하는 듯한 그런 멘트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날이 정말 자신의 숨이 마지막 붙어있는 날인지 조털TV는 몰랐을 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람산적TV 세 가지 이제 세 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여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만큼 사랑했다 지금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아 1년 동안 그녀와의 시간이 행복했고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어 정말 고맙다 몸난인간 챙겨줘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기에서 미안하다 박상민 님의 그 해바라기라는 곡의 가사 내용 같아요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기에서 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부디 행복하기를 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렴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시길 빌게 잘 살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경주에서 건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뻥기고 아쉽네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라고 구독자들에게 또 친절하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게 이 둘 다 50대란 말이죠 둘 다 50대인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 어찌됐건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지만 그 산 한 사람도 결국은 감빵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될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범법을 저지른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둘 사람 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튜브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 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영상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생방송으로 둘 다 구독자들에게 모습을 남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자 자 결론은 이 불함산적 TV는 유튜브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커뮤니티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가 됐고요 조또 조또 TV는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모습이 찍힌 건 아니지만 소리로 송출이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여러분들한테 뭐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하면은 자꾸 코끼리가 떠오르듯이 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겠죠 찾아보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무튼 난 참 이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참 그 사람이 아까도 우리 방송 초반에 소통하면서 얘기했지만 참 원한을 싸우면 안 돼요 원한을 예 원한을 사면 안 되고 어 척질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증오나 이런 감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적을 만든다라는 것은 언젠가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참 웃긴 게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그 작년에도 칼부림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벌써 이제 5월부터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 분위기상 제가 뭐 굳이 다루지 않은 자료들도 많았는데 이런 칼부림 소식들이 들리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이 무섭다 어 그리고 적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이 원한 살 짓을 하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코트님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 흠흠흠 자 시비가 걸렸을 때 시비가 걸렸을 때 대처법 음 어 속은 열불이 나겠지만 겉으로 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상황을 빠르게 모면 하는 것이 맞다 왜냐 왜냐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왜냐면 칼 앞에선 모두가 평등 하기 때문 입니다 네 흠흠흠 칼 앞에선 장사 없어요 음 정말 이 칼 앞에선 장사가 없습니다 음 뭐 PC방 살인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살인사건 있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시비 걸려가지고 흠흠흠흠 정육점에서 고기 썰던 일을 하던 사람이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예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결국 잃을 거 없는 인생 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잃을 거 없는 인생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이 조털TV 말고 닉네임이 뭐였죠 저기 이름이 부람산적 예 부람산적은 부람산적 TV는 50대 커리어 없고 재산 없고 외롭게 살아온 전직 전직 조폭 왜 저 사람이 재산이 없고 커리어가 없어요 짤리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원룸에서 이렇게 뭐 우통 벗고 골프 연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는데 50대 나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했어요 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이 사람 이 전여친에게 전여친에게 어 집착 과한 어 감정이입은 전여친에게 과한 집착과 이 감정이입은 결국 이 불안산적의 인생 최종 종착지가 결국 전여친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빠꾸었고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 어 집착이 정말 무서운 거고 어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헤어졌는데 어 과잉보호 를 한다는 거 이미 이미 둘은 헤어졌는데 과잉보호를 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 예 좀 의처증 의부증 어 굉장히 상대방의 의존적인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연애를 하기 전에 텅텅 비어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룬 것도 없고 내 둥지가 없답니다 전에 둥지로 표현을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모습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둥지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쌓아온 커리어도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이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둥지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돌아갈 둥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누군가와의 의존적인 연애는 굉장히 안 좋게 번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지킬 게 없고 지킬 게 생겼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할 것이고 무섭죠 왜 이렇게 잘 알지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제도에서 얼마 전에 살인사건 있었잖아요 여자친구 원룸에 쳐들어가가지고 왜 나와 만나주지 않고 왜 나와 술을 먹지 않느냐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해가지고 여자친구의 얼굴을 내리쳐서 둔기로 내리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그런 집착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이룬 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어떤 형태로건 정말 그 어떤 형태로건 살인이라는 게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살인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역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작년에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정부에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력 배치를 했었던 걸 기억해보면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 올해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살인이 일어나지 일어나기 힘든 일들조차도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가 날 째려봤다는 이유로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의 있을 앞으로의 많은 칼부림들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죠 세상 참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원한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해서 뭔가 뭐 저는 웬만하면은 좀 비난도 비난이지만 비판도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그게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부터 약발방도 안 하고 뭔가 남한테 상처 주고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일절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업보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업보를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유튜버 칼브림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좀 볼게요 어 또 뭐 칼브림 네 연겁부 2연속 칼브림 사건인데 링크 좀 주실래요 네 PC방에서 이 죽을 뻔한 팬코인의 사연이 지금 각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월 8일 11시경에 올라온 글입니다 PC방에서 어떤 새끼가 계속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 앞자리였다 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지 근데 얘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 직감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계속 사과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어 자기 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나 내일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마치 들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난 듣고 뭔가 불안해서 방어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목에 칼침을 맞았다 이 새끼는 나보다 신체적으로 딸렸다 바로 목이랑 칼든 손목 잡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PC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큰 화를 모면했다 시발 이런 일이 다 있네 지금 앰뷸런스인데 병원 파업이라 아무도 안 받아준다 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이 시기에는 참 다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 몇이나 있겠냐만은 무서운 시기입니다 무서운 시기에 무서운 일을 당하셨네요 자 후기입니다 이 글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요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모가지에 내반을 깨맸다 지금 집에 왔다 살다 보니까 PC방에서 칼을 담았네 이놈은 가진 것도 없어 보인다 합의금도 당연하게 없을 것 같더라 하루하루 1급으로 먹고 사는데 나도 병원비 내고 나니까 잔고도 박살났다 내 인생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다행이다 여자나 다른 사람이 당했으면 진짜 살인나 것 날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는 저런 놈 만나지 마라 좀 꽤나 유쾌하게 어 뭐 이렇게 댓글로 대댓글로 해프닝처럼 이렇게 여기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나오네요 공교롭게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진 것 없는 사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그냥 어 그거 같아요 흠흠흠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불쌍 어 하고 가난한 뜻을 뜻하는 게 아니야 어 하Ne 잃은 것 2 자아실현 자아실현 뭐야 내가 하고 싶으니 어쨌건 뭐 사회적으로 뭔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게 없는 사람들 돈을 가지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결국 음흉하고 음침한 사람 음흉하고 음침함이 DC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내쌍으로 음침하고 음흉한 게 아니라 현실로 현실로 4D로 느껴지는 그게 진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무섭지 않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내가 행동함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PC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뭐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공익적인 내용 그리고 뭐 자신의 권리죠 공공장소 같은 데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갈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나서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런 화를 당하셨다는 게 참 이제는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마음에 안 들면 정말 행동으로 죽여버리니까 어 근데 또 이걸 또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 참 소름이 돋습니다 예 무조건 참아야 되냐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죠 예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성격대로 모르는 타인에게 뭐 주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욱 캐서 어 내가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흉터 눈에 보이는 안 좋은 흉터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걸 잃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예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맞아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미안해 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혹은 술자리인데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아끼는 사람 같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저기여 보다는 선생님 이런 게 좋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안 좋은 예시는 저기여 아따마 시끄럽네. 시바 그 시바 뭐 술집 전세냈나 시바 새끼들 이렇게 시끄럽놈. 시발 새끼 죽고 싶나 이 개새끼야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따마 시끄럽네. 시바 조용히 좀 하지. 아 뒷테이블 존나 시끄럽네. 저기 너무 시끄럽지 않냐. 아니 시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아 목소리 존나 크네. 아 전화를 좀 나가서 받지. 이게 더 열받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 선생님 죄송한데 어 저기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너무 예 소리가 커가지고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되게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지금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맞죠. 이게 처세술이죠. 예. 물론 이렇게 해도 대신 이제 연계라는 게 있어요. 연계 뭐냐면 이제 악인 같은 경우 정말 오늘 한놈만 걸려라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바 뭔데 알았다고 에? 자리로 가 시바 뭘 시끄럽게 했다 얼마나 시끄럽게 했다고 지랄아놈 에? 아 자꾸 공교롭게 경상도 서투를 나오는데 제가 뭐 경상도를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알았다구요 아니야 아이 시발 알았다고 개 이 새끼야 돌아가 아 시바 뭐 시끄럽게 했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다고 지랄이야 와가지고 어? 니네 알아? 나 아냐고 어? 아 그럼 니네가 나가 어? 와가지고 시바 뭐 조용히 하라네 말하네 시바 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저기요 조용히 좀 하라구요 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싸움이 나죠. 그러나 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아 아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 욕하는 사람 이 욕하는 사람도 화가 이 욕하는 사람도 더 이상 거기서 이어나갈 수가 없어. 어 아 죄송합니다. 예예 저희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가면 거기서 더 나가기 힘들어.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면은 진짜 미친놈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보여지고 싶진 않거든. 아무리 빠개치고 상황 연계라는 게 그래요. 상황의 연계성에서 뭔가 내가 더한 그런 구시를 주지 않으려면 애초에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팬코인의 소식까지 봤습니다. 다음 또 있어요. 다이소는 이게 지금 가장 뭐 아까 이 주제는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장 핫한 주제라고 다이소인질극이라는 게 전 진짜 완전 처음 듣거든요. 예 링크 이거예요? 다이소인질극 다이소인질극 30분만에 체포 완료 강남역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위협한 혐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였네요. 이게 지금 벌써 5월 달에 일어난 사회면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또 있죠? 자 이번에는요 20대 여성 초등학생 계획살인 미수 처벌 논란 자료 좀 준비해주세요. 자료 좀 준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링크 좀 주세요. 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게 과연 될 말이냐? 법이 국민에게 성별 없이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자,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도랑으로 밀치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후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살해 의도도 스스로 자백했다고 해요. 범행 미수에 그쳤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미수에 그치고 다만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제보받았을 때는 되게 피해가 심각한 물론 당연히 살인미수에 그친 계획적인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양형의 이유가 저는 이게 크게 성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네, 글쎄요. 남자, 여자로 바꾼다고 해도 뭐 크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맞아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라고 뭐 죄를, 죄값을 더 가볍게, 남자라고 죄값을 더 무겁게 내리는 어떤 그런 사건처럼 보이진 않네요. 네, 저도 이 사건 말고 그 의대생, 여자친구, 그거 계획범죄...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요거 넘어가고. 방금 준 링크인가요? 네, 볼게요. 오늘 뜨거운 감자는 사실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감자는 사실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여자친구 살해의 의대생, 경동맥 찔렀다, 계획범죄 정황. 자, 다른 사건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네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이게 경동맥을 찔렀어요, 경동맥. 계획하고 미리 연습해보고 해보지 않는다면 경동맥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우발적인 그런... 네, 우발적인 그런 칼부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의대생이라는 점. 의대생이기 때문에 경동맥의 위치를 좀 더 일반인에 비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정확하게 경동맥을 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A씨, 피해자 B씨, 둘은... 옥상에서, 어떤 건물 옥상에서 신랑이를 벌이다가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또 수능 만점자라 그래요. 그리고 시민분의 신고로 인해서 이 사건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시민분이 옥상에서 어떤 남자가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A씨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하... 이게... 어...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러고 여자친구 살해하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경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그 현장을 덮쳤는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선생님 내려오세요, 했는데 아, 저기 제가 그... 가방을, 약가방을 좀 두고 와가지고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할 때 따라가야겠죠, 경찰 입장에서. 왜냐면 약가방 들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뛰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책임이 경찰에게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선생님 같이 가요. 어디 있어요, 약가방? 아니, 아니요, 저 그냥 갈게요. 아니, 약가방 두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같이 가셔야죠. 어디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지? 왜 숨기려고? 뭐지? 이상한데? 하고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찾다가 여자친구를 죽인 그 참혹한 현장이 발견이 된 것이죠. 와... 으흠흠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 자신은 의대생이라는 점 자, 아까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 제가 그 얘기였죠. 이룬 게 없는 사람,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의대생이지만 의대생이지만 자아실현을 못했던 거야. 그 길을 가지만 뭔가 거기서 사람이 채워지질 않았던 거지. 진짜 이게 텅 빈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예, 텅 빈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진짜 돈이 많건 돈이 많건 이 사람이 뭐 많은 걸 이뤘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건 진짜 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냥 겉으로만 겉으로만 그래 보일 뿐이지. 진짜 나는 이 의존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예, 의존적인 연애가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헤어져야 되는 이유 헤어지자고 상대방이 나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랑 만나질 못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만하자. 그러면은 왜?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리 이제 이쯤 하자. 그러면 그래가 나와야 돼.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이별에 있어서 좀 쿨해져야 된다. 자꾸 이런 상황을 자꾸 많은 그 연인관계에 대입시키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못마땅하실 수도 있겠지만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게 뭐 궁금하잖아. 헤어지자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근데 그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했을 땐 별게 아닐 수도 있어. 서로 간의 입장 차이인 거야. 어 그리고 더 비참할 수도 있어. 그냥 헤어지고 싶은데 상처 주기 싫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갖다 대. 근데 거기다 댔고 어 이거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야. 내가 안 할게. 너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가 이것 때문에 열받는지 몰랐어. 너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정 떨어지는지 몰랐어. 어 그 사유가 이별의 사유라면 내가 고쳐볼게. 어 그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사람의 속사정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어 어 이 사람의 입장인 거지 나와의 감정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놓은 거잖아. 손을 놓았는데 왜 손 났어? 라고 할 필요가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요. 제 스타일은 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어 그래 알았다. 라고 얘기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나는 어 이유가 있겠지. 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좀 성격이 그래요. 내가 좀 쿨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면은 어 그냥 결론에 다다랐다고 생각해. 과정 필요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 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 어저께까지 기분 좋게 같이 밥 먹고 어 같이 애정 표현하고 같이 스킨십도 하고 뭐 같이 어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헤어지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헤어짐에 있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말로는 쉽죠. 정말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대입해보니 굉장히 편해지더라.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어 내가 그것을 대입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그 이별 통보에 그냥 그래 알았다. 어 좋은 사람 만나라. 어 어 그런 그리고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 어이가 없어. 헤어지자는 말이 어이가 없을 듯한 상황이 있잖아. 지 멋대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결국은 손을 놨네. 그러면은 이미 상황 끝났네. 자기 혼자서 이걸 계획했네. 와 배신감이 들더라고. 나는 화보다는 배신감. 감정이 좀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어. 이별의 형태가. 그래야 데이트 폭력도 없어져. 그래야 데이트 폭력도 없어져. 코트는 여자가 간다 그러면 바로 가라. 그게 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중을 해주는 거야. 어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헤어지자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좀 뭔가 연애를 잘못 학습하는 남녀들이 많아. 연애를 잘못 학습하는 남녀들은 이게 데이트 폭력 뭐 스토킹 그리고 뭐 집착으로 흐르더라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네가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애정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올바른 형태의 연애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의연해질 필요가 좀 있다. 라는 얘기를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가 아닌 이상 이 애인관계라는 거는 동반의식을 바라면 안 돼. 언제든지 손을 놓으면 놓을 수 있는 거야. 부부가 아닌 이상은 동반의식을 바라면 안 되는 거지. 부부관계는 좀 더 복잡해지고 내가 걷지 못한 길이지만 내가 아직 안 걸어본 길이지만 상의를 해야지. 상의를 해야지. 집착이 필요하다. 근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집착을 안 하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하고 상대방에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죠. 그게 연애를 잘하는 거고요. 연애를 못하는 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저는 마음이 변한 적은 있어도 집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만나기 어려운 여성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동등하게 돼 있어 항상. 좀 그랬던 거 같아. 나는 좀 그렇게 연애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사회면 다르다가 연애 얘기까지 이렇게 좀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애인이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법한 문제인 것 같아. 이 사람과의 이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상. 그리고 좀 건강한 연애나 이런 헤어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이제 돌아갈 둥지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미 채워져 있어야 된다. 내가 내면적으로 어느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약간 좀 여러가지 있겠죠. 내가 갖춰야 되는 거지. 이성적인 사고체계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 잘 헤어질 수 있다.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돼. 세상이 워낙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자격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치가 좀 적을 수도 있겠지. 내가 38년 동안 살면서 제가 87년생인데 윤석열 나이로 36이지만은 아직 생일이 안 왔기 때문에 36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경험치가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별에 있어서 항상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열받죠. 열받고 막 찌질해질 때도 있고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이제 그런 찌질함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불쾌감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을 상대에게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존나 심오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50대 유튜버도 결국 여자 때문이었고 방금 봤던 저 자료도 그 내용이었고 헤어지지 않는 말에 의대생 살인사건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이제 네이버 라인 일본 사태도 있고 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지금 시간이 시간인 만큼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네 음 존나 길게 했네 그러게 나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제가 좀 투머치 했나요 오늘 방송이 녹화 좀 끊어주세요 어